도망이 드네? 70% 넘어가면 구륙이 느려져요? 어? 아 이래서 체력이 있는 거구나? 아휴 갓겜 수준 아휴 갓겜 수준 학급 병사조끼 일단 할버드 쓰는 게 낫겠네요 86% 체력이 필요하네 아 이따 능력치 찍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70% 이하면 되면 되겠네요? 어 나 너무 버리기 싫다 이거 벗고 싶지 않다 너무 멋있는데? 능력치 너무 좋고? 아 이거는 그래도 이게 아 너무 이거 망쳐 너무 좋은데? 아 아 그리 글쎄 바지만 입자 이렇게 합니다 어 이 정도만 돼도 춤이 멋있으니까 검을 못 쓰는 게 좀 아쉽네요 25에 20이면은 많이 울려야 되네? 보스 하나 더 줘? 뭐 죽였지? 하나? 둘 아 자자 크로스 카운터 갑니다 흠흠흠흠흠흠 음 이제 새로운 맵으로 가야되니까 기대가 되네요 아 잠깐만 너는 너는 지금 아니잖아 그래 아 아 활고도 되게 센 거 같은데? 기조특위도 뭔가 좀 횡베이가 있어서 종맥이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도끼 창인데 창인데 찌르기 없나? 우석 좀 주세요 쭉쭉 갑니다 이동 저게 엉덩이 심럭쪼럭 거리는 거 보니까 적인 거 같은데 네 왼쪽 그리고 보물 만세 오케이 여기까지 제어하면 메두라로 가요? 아 이거 너무 시스템이 불편하다 이사가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너 여기 못 때리지? 솔직히 말해 아 돌격이 효과적 잠깐만 아 어 그러하다 아 그러하다 왕국 검사의 투구 나 왕국 검사 투구 말고 아이템 줍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네 이거 여긴 왜 있는 거야? 보스 나오나? 아이템이 있었군요 어 그리운 잠깐만 어 자자자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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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왔어? 아 잠깐만요 나 이거 할부드로 못 이길 것 같은 안 되는 예금 되는데 데미지가 더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얘 뭔가 시껌하거든요? 죽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튀어나오면 아하 아하 어어 치트비도 너무 안차 너무 안차 너무 안차 아아아아 아 노노노 노노노 어어 아 거밀대가 더 셌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은데 딜은 괜찮은데 뭐하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폭발하는 줄 알았는데 147 아 이게 거리에 따라서 데미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네 지구를 좀 채워야겠다 한 대 휘두르니까 너무 다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 것 같네 별로 별거 없네 스펠 런키로 단련된 깐토롤 앞에서는 적수가 없지 아 지랄 마세요 어 어 가까이 있으면 죽어 죽는데 아닌가? 프인드 야 이건 아닌것attw 아 어어 가까 있을 때 데미지 더 들어가는게 너무 대리감이 커 어휴 용 descubaste가 더 좋았던것 같기도 하고 뭐? 어어! 아!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아! 야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솔직히 싸우고 싶지 않네요 체력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가죠 먹을 거 먹었으니까 됐잖 반지 먹었었나? 마지막 한자리 어어 좋아 소울이 증거한다 뭔 소리지? 소울이 증거한다? 어어! 들어와 들어와 어어! 아 뭐? 야 그 덩치로 그걸 쏜 거야? 나 화염구 정도는 걱정했는데 아저 아저 아저! 얘가 주먹으로 때려도 저 불보다 아프겠다 아 너무 돌진 기술이 너무 너무 허전한데? 살짝 호그 냄새가 나는데 지금 갑니다 뭐 하는 거야? 아 뭐지? 루카티엘 이 나라 출신은 아니다 뭐냐면 동쪽의 땅 마라에서 산을 넘어왔지 이 땅에는 소울이란 특별 힘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바라고 이곳에 왔지 드랭글레이브 소문 이상이 기묘한 곳이더군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힘을 주겠다고? 레벨업 시켜준다는 건가?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너가 다행이네 뭐래? 힘을 준다고 합니다 줄 때 되면 주겠지 제가 알아서 오래된 열쇠 왜? 음? 음? 아아아아 좋아 어느 것이 맞을까? 너가 맞으러 오는구나 아 불이야? 봐봐 아이고 그거 안 되니? 잠깐만 진짜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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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 아 달달하다 달달하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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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거 안 놓치지 이런 걸 놓칠 만큼 허접한 인간이 아니지 자아 안녕 안녕? 너 여기 너 어차피 저 뒤로 못 오잖아 간다 덩치 커서 못 오죠 쟤? 저기로 가야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아 저거 보기와 다르게 데미지가 무시무시하네요 뭐야, 뭐야, 뭐한거야, 뭐한거야 으음 으으음 으으음 어 이치 활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어? 어어? 하아.. 저길 넘어왔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몸을 구겨서 왔나? 아 이 사이즈를 제가 넘어간다고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아.. 올.. 잭 아아아아.. 야.. 차면 죽어.. 그래.. 올.. 잭 흐흐흠.. 나.. 드래곤 있는데도 못 갔는데 어떡하지? 드래곤 솔직히.. 아까 손은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갈아어? 우웅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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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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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강적이다 이제 운명의 라이벌을 만났다 이제 운명의 라이벌을 만났다 하아.. 후.. 고통놈이 아닌데.. 잡고.. 아.. 지구력이.. 지구력 조금만 더 여유를 주면 안될까? 나 여깄어.. 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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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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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추는.. 판정 맞추기 너무 어렵다.. 내 무기가 아닌가? 이리와 어어.. 아.. 아.. 그만둬줘 제발 됐어 아.. 아.. 새벽초 오.. 먹고 축축 갑니다 안녕? 반응 되게 느리다.. 잠깐.. 안맞이.. 안맞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었는데? 크.. 많이 멍청한 것 같다.. 아냐아냐아냐 잘못해 내 잘못.. 잘못.. 그루압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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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또! 아.. 아..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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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יד 아... 응? 응? 응?? 뭐야 방금 터진 화역 턴을 계단 밑으로 돌리면은 아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데에요? 아 그렇구나 극혐인 게임이구나 레벨을 파는데 얼마 들어가죠? 2900원 레벨을 하면 할 수 있네?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 105 아 조명이야? 아 그 찌르기 뭐야 얘네 잡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살보다 아니야 살보다 안되겠다 내가 다를 만한 숙련동 아니다 만만한 건 검이지 도끼 한번 써볼까? 무기 여러가지 써보시는 건 좋네요 도끼를 한번 써볼까요? 도끼가 내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도끼가 하나 있기 때문에 데미지 100이면은 양호하죠? 써봅니다 자 역시 양손 도끼질 만큼 강력한 건 없겠지 들어와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 방 극협력이에요 세게 치면은 데미지가 똑같아 아아 아 아 얘한테 왜 고전하는 거야 너무 길게 해서 다 죽어버렸나 컨트롤이? 아 굴리는 거라 그랬죠? 일단 얘네 잡고요 아 아 여기 자체가 그냥 쎄네 좀 쎄네 아까 병사들이랑 비교하면 안되네 진짜 글로 놓으세요 잠깐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냥 그냥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빼야되나? 어어어어어어 네 죽지 않고 다 밀어내겠습니다 아 어어 쟤가 일단 온단 말이죠 그냥 너부터야 여기서 때려봐 멍청한건 똑같구만 아 왜 방금께 안맞았어 치면은 풀리고 아 이렇게 잡는 그냥 띄엄띄엄 때리는거네 스태미너 계속 채워가면서 아 그런거였구만 얘네 중값 입은 애들이 강인도가 있고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아 나 지구 옆 으응 어 잠깐만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그리운 향나물 사용하면 그리운 향나물 하는게 있어요? 뭐야? 너 내가 어디서 본거같이 생겼는데 튜토리언에서 본거같이 생겼더라고 어 그리운 향나물 먼저 먹은거야? 뭔 기억도 안나는데 아 지랄말이에요 못 올라가잖아 이거 아 일로 가면 되겠네 잘있어 랄말 Marriage 여기 갈거야 filled 너희도 오니? 아 그렇구나 けれ잇 음 아 그렇구나 네들 그 구글이라고 했죠 채워 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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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 굴러가 29 고 오오오 아하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집으로 와 줍니다 자, 네 호읍 지켜주세요 아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 레벨업합니다 자 나 20이랑 25 필요했죠? 아 너무 심하게 필요한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25, 20이면 일단 올려요 아.. 아 무기를 사야되나 좋은거를? 너무 안 막히는데 레기나츠 140 가격도 비슷한거 보니까 별로 좋은거 없는거 같은데? 아 아 보스 소울 그냥 써버리라고요? 일단 그건 모아두죠 저는 일단 모으는걸 업글 해야겠네요 아 업글 해야겠네요 업글 하면은 얼마나 쎄지는거죠? 10% 쎄지나? 어 많이 쎄지네 세기석 파편이 하나 더 필요하고 아까 팔았죠 메이스가 제일 쓸만해요 일단 올렸으니까 하나 한번 사서 음 됐다 어 자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3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더이상 하면 시간이 좀 안맞네요 자 오늘의 다크 소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아 뿅!